인생의 오타를 스파르 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 강사가 왔다. 핵심한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 강사. 와 이거 제의보로 담기 너무 진짜 와 영광스러운데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공부천재이자 234만명의 구독자를 겸비한 너튜버로 시작해 이제는 만능 엔터네인 엔터테이너 유병재 조나단 경제전문가 슈카 빠니보틀 곽튜브 등등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크리에이터죠. 300명의 크리에이터의 소속사의 대표님이신 도태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도티입니다. 아니 이 대표님에 대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아 네. 많은 분들이 제가 대표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네. 그런 줄 알고 저도 들어올 때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 어서오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죠? 제가 창업을 한 회사고요. 사실 저는 회사를 운영할 그런 깜냥은 안 돼서 같이 창업한 대학교 동기? 그 친구가 항상 대표를 해왔고요. 네. 저는 그냥 바지사장 창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창업자이자 이제 뭐 대주주죠. 아 대... 대표예요. 그것만은 대표님 소리 들어도... 아 이 정도만은 대표님 소리 들어도 되죠. 네. 와 그래도 진짜... 근데 들어보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대표보다 제가 더 나아요로 들리는데 뭐라 불러야 되는지 뭐 건물주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공식 직함은 C2에요. 아 C2? 네. C2O가 아니라 그러니까 O가 어디 갔죠? O는 없고요. 이제 칩 에반젤리스트라고 좀 갖다 붙인 거죠. 약간 영감을 주는 사람? 아 그럼 C2O가 아닌 C2로 불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름을 도티 아니 오디... 오 도티라고 이름을 지으면은 C2O도티 이렇게 되잖아요. 아 괜찮네요. 약간 느낌이 맞죠? C2O도티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인사는 아까 했으니까 1월 방학을 맞이해서 요즘 아이들이 선망하는 직업 뭔지 아세요? 아 요즘 정말 크리에이터 되고 싶다. 또는 뭐 웹툰 작가 되고 싶다라고 이런 약간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장래 희망들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막 성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아졌는데 사실 도티님을 저희가 원래 가비씨, 댄서 가비, 수학강사 정순재 선생님, 그리고 너튜버 피식대학 이렇게 다 모셔봤는데 사실 그 위에 위에 위에요. 무슨 소리야. 아닙니다. 마지막에 모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죠? 원조 초통용 너튜버이자 엄마들이 좋아하는, 지금 어머니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보통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보는 너튜버를 같이 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보면서 빠진 거예요. 아 귀여워 이러면서. 근데 그 나이가 공개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댓글 보고 너무 놀란 게 다들 아 도티 귀여워, 으구 귀염둥이 으구 하는데 86년생, 공 40이 다 돼가시는 분인데 그렇죠. 한 초등학생 정도 자녀 키우시면 저랑 또래에요. 아 그쵸. 그쵸.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만한 나이, 심지어 조금만 일찍 했으면 대학생 자녀가 있을 나이십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 귀엽다고 하는데 혹시 초통용 너튜버인 이유는 어떤 컨텐츠였어요? 아 그 부모님들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사실 아이들이 볼 만한 컨텐츠가 많이 없었어요. 뭐 지상파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 20분씩 아이들이 예전 제 어릴 때 디즈니 만화동산 보는 느낌으로 만화동산? 네. 하루를 좀 채워주는 컨텐츠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했더니 아이들이 좋아하게 됐고 또 부모님들도 제가 뭐 비속어나 이런 거 안 쓰고 좀 건강하게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유일하게 허락하는 채널? 약간 이런 브랜딩이 좀 있었죠. 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말씀도 되게 조근조근 이쁘게 하세요. 아. 그것도 약간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방송용이고 혹시 속으로는 막 욕을 하거나 아 그럼요. 속으로는 뭐 거의 뭐 지금 감옥 같죠. 아 근데 또 음주로도 즐기지 않으신다고 아까 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잘 못해요. 보통 이제 음주로 하면 본인의 속내가 나오길 마련인데 다행이네요. 아 그쵸. 좀 다행이죠.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살아있는 뽀로로 같은 느낌인데 뽀로로는 절대 사고를 안 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사람이다 보니까 언제나 뭔가 사고를 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술을 안 마시니까 좀 그게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오늘 듣고 계시는 어머니들 더 좋아하시겠는데요. 아. 네.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진짜 놀란 게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 직접 공부해서 간 거 맞죠? 당연하겠죠. 뭐 어떻게 다르게 가는 방법이 있나요? 뭐 댄스나 이런 걸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법학과를. 그쵸. 그쵸. 저는 공부 열심히 했어서 다행히도. 와. 그러면 초중고 때 다 공부 잘했어요? 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흥미를 가진 것 같고요. 공부예요? 네. 고등학교 때는 내신 시험은 전교 1등을 안 놓쳤던 것 같아요. 네. 재수 없나?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항상 전교 2등은 기억이 없어. 근데 야. 제 전교 1등이래. 이거 무조건 기억이 남잖아요. 그쵸. 와. 저희가 그 저희 게스트 중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셨던 분 또 반의 1등이었나? 우리 정신과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확실히 브레인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러네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그때는 어. 이거 진짜 궁금하다. 게임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게임은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게임은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진짜 열심히 했고요. 네? 어. 사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게임이 저는 방해가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도움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뭐 게임하면 시간 뺏기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어떤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와. 그러면은 지금 듣고 계신 짝짝이분들 중에서 자기 자녀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다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럼 전교 1등이었었잖아요. 게임도 하면서. 혹시 시간을 딱 정해두고 쪼개서 했나요? 아니면 본인만의 게임이나 공부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그 방법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 뭐 시간을 막 정해놓진 않았고요. 일단 어릴 때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뭘 해도 좀 마음이 편한 상태로 하는 게 즐겁고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뭐 숙제든 시험 공부든 일단 할 일을 하고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게임할 때 훨씬 재밌다라는 걸 좀 그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하고 게임해야지라고 약간 이런 동기부여가 좀 되고 그 과정들이 저는 되게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삶에 도움이 됐달까? 아니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어. 가르쳐주진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미뤄두고 게임만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오히려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후딱 해버리고 또 게임은 재밌게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럼 게임할 때 부모님이 뭘 안 하셨어요? 네 다행히도 뭐라고는 안 하셨고 사실 제가 좀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이 제 친구이자 엄마 기다리는 시간이어서 부모님은 오히려 되게 고마워하셨죠. 와 대박이다. 이거는 근데 피인 것 같아요. 그냥 흐르는 피가. 그럼 제일 좋아했던 게임이 뭐였어요? 저는 막 때려부수고 싸우는 것보다는 약간 RPG라고 하죠. 모험 떠나고 퍼즐 풀고 몹이나 뭐 이런 거 채우고 도구 같은 거 채우고 네. 막 캐릭터 좀 성장시키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와 게임 캐릭터로 성장시키면서 본인 자신도 성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인생도 레벨업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와 우리 손민서님께서 10년 동안 도티님을 봤지만 진짜 멋진 분이라고요 하면서 정말 찐패이신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대충 그 삶을 들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하고 계신 일들도 너무 많고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엄경민님께서 우리 아들이 중딩 때 팝뿌리 팬이었어요. 아 또 팝뿌리 분들도 샌드박스에서 같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 이은주님께서 도티님 저희 아이가 많이 봤던 너튜브 채널에서 나오신 분이네요. 아이가 한참 좋아해서 열심히 봤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좀 눈높이가 맞다. 그리고 아이들의 바이오리듬이나 시험기간 체육대회 수행평가 이런 거에 맞춰서 컨텐츠를 만들어주니까 아이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맞다. 생각해보니까 똑똑하시잖아요. 컨텐츠 짤 때 얼마나 좋았겠어. 남들이 많이 도와줘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컨텐츠를 많이 짜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좀 기획을 많이 했던 편인 것 같고요. 남들보다 뇌가 한 4개 정도 되는 분량 아닐까요? 들어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원래 목소리 톤이 좀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너튜브 하면서 이렇게 밝고 맑고 이렇게 정확히 뚜렷한 톤이 되신 거예요? 원래 좀 미성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가 싶었거든요. 약간 좀 남성미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유튜브를 하니까 또 키즈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톤이 어울리더라고요. 지금은 만족합니다. 근데 약간 미성이신 분들이 동안이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남대영 성우님도 약간 미성이시고 신승훈 씨도 약간 미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러신 분들이 조금 동안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약간 우성인자인가? 진짜로? 저도 약간 조금... 얼찌 약간... 너무 오상훈 님께서 우리 딸이 도티님 영상 많이 보면서 저런 사람 되고 싶다길래 제가 일단 연대법학과를 나오자라고 했네요. 아우 김빠져. 연대법학과를 뭐 아무나 갈 수 있나? 수능 몇 등급 정도 나와야지 연대법학과 다 1등급이어야 되나요? 저는 수능을 안 보고 갔어요. 수시로. 수시로. 네. 내신 성적으로 가서. 아 전교 1등 꾸준히 하면 법학과 갈 수 있습니다. 전교 1등 대신 한 번도 놓치면 안 돼요. 뭔가 되게 재수 없어지는 것 같네. 아니에요. 재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반학에서 성공하고 재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막 으스대면서 너네가 해봐라. 이런 마인드가 아니니까요. 3211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도티님을 좋아해서 영화 도티와 영원의 탑도 봤네요. 아이들 덕에 저도 재미나게 봤어요. 이 영화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감사하네요. 그냥 오늘은요. 편하게 자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저희가 이제 쇼트로 그 재수 없는 부분만 이렇게 뽑긴 할 건데. 아 그쵸 그쵸. 아 두렵네. 그래도 편하게 자랑해보세요 한번 영화. 영화 이제 12월에 개봉을 해서 나름 준수하게 성적도 예상했던 것처럼 잘 나오고 평점이 좋아가지고 좀 뿌듯한 마음이 있고요. 또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만들지만 그 IP가 확장이 되면 극장판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좀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작을 했고요.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달성한 느낌. 와 뚝딱 만든 게 아니라 3년 동안. 맞아요. 뭐 출연 그리고 애니메이션 더빙 OST. 더빙 남경성우님. 맞아요. 저희 고정 게스트님이잖아요. 참여해주셨어요.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네요. 안 볼 수가 없네. 우리 김지연님께서 약간 최연우 마술사랑 닮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분도 약간 뱀파이어과 아닌가요? 맞아요. 약간 진짜 느낌이 다 동안상들은 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광이죠. 신용재님께서 도티님 여자친구를 사귀신다면 나와 또 다른 성격 대 정반대의 성격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좀 반대라서 더 끌리나 주의인 것 같아요. 반대라면 어떤 스타일인 거죠? 일단 저는 완전 F고 완전 P인데 그 두 개는 달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ESFP시죠.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우리 ESFP. E-E-S-T-P. I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전혀 다른 사람을 원하시네요. 그쵸 그쵸. TP 약간 좀 자유분방한. 아 TJ를 만나야 되구나. ESTJ. ESTJ도 괜찮을 것 같고요. ISTP도 괜찮을 것 같고. 여자라면 다 괜찮다는 거네요. 그런 의미일지도. 이 정도면 다 I도 괜찮고 E도 괜찮고 T도 F도 P도 J도 다 괜찮은 건데요. 좋아해 주시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너튜브로 하겠다. 법학과로 나왔잖아요. 근데 웬걸? 난 너튜브 할 거야. 꼭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되게 감사하게도 학창 시절에도 저한테 공부하라는 말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요. 그냥 네가 하는 거면 뭐 의도가 있겠지 잘하겠지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스타일이라 약간 좋은 의미의 방임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도 어련히 잘하겠지라고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자식을 믿은 거예요 그거는. 아 네네. 3312님께서 변호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이제 없으세요? 아 전혀 없어요. 어이구 어이구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전혀 없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예 없구나. 네 주변에 이제 법조인 친구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들의 워라벨을 좀 가까이서 보잖아요. 아 나는 감당할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아 제가 뭔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뭐 약간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는 거는 좀 적성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 법에 대해서는 좀 알긴 알아요? 조금 알죠. 계약서 정도는 쓸 수 있는데 다 까먹었어요. 어우 샌드 박사 계약서는 아주 거긴 좋겠네요. 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와 벌써 시간이 3부가 마무리되는 시간인데. 아 진짜요? 저희는 그러면 장나라의 겨울일기 듣고 4부에서 정말 더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네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너튜버 도티씨와 일타강사 함께하고 있는데 1인 방송 1세대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 요즘에야 뭐 너튜브 이런 게 워낙 유명해지고 하니까 익숙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 1인 방송인에 대한 개념이 거의 저도 심지어 개그를 하고 있는데도 몰랐거든요. 편견도 많고 시작한 게 몇 년 전이죠? 제가 2013년에 했으니까요. 만으로 10년이 넘었죠. 벌써. 아니 그때부터 1인 크리에이터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되게 해안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전혀 없었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직업이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터라 사실 그냥 방송국에 취업하고 싶어서 약간 스펙 쌓기 용도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심심이 강하시네요. 아 그렇죠. 그때는 정말 대학생 취준생이라 뭐라도 자소서에 한 줄을 쓸 만한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구독자 천명 모아가지고 그냥 자소서 써야겠다 이 생각뿐이었죠. 아니 거기에 뭐 연세대학교 법학과만 쓰면 되지 뭐 거기에 또 막 이것저것 채우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사실 피디님들이 굉장히 바늘구멍 같은 취업전쟁에서 이제 통과하신 훌륭한 분들이라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오 우리 피디님 갑자기 자세가 바뀌시는데. 당연하죠. 진짜 워너비 직업이죠. 아니 게임 너튜브라고 하면 보통 게임 플레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도티씨는 게임 속에서 세계관을 만들고. 오 맞아요. 와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었죠? 아 그 제가 주로 플레이했던 게임이 이제 마인크래프트라고. 네. 들어봤죠. 쉽게 말하면 디지털 레고라고 보시면 돼요. 네. 블럭으로 내가 원하는 세트장도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캐릭터들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원하는 콘텐츠 뭐 퀴즈쇼를 하든 상황극을 하든 추격전을 하든 다 할 수 있었죠. 아니 진짜 스케치 코미디나 부캐 세계관 이런 거를 미리 진짜 게임 세계에서 하셨던 거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선고함과 센스는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되게 운도 좋았던 것 같고요. 또 하다 보니까 또 너튜브는 내 영상을 본 시청자분들이 이제 내 매력을 대신 발견해 줄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하다 보니 이런 거 재밌으니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좀 입맛에 맞는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같이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서줌마마 하면서 많이들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근데 저는 진짜 눈물에 대한 그런 거를 1도 바라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눈물을 안 흘리면 안 될 것만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조금 어려워지긴 했는데. 아니 근데 보통 상상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바로 만들어 보고. 아까 전에 이제 올해 계획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진짜 피도 완전 극피라서 막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진 않아요. 인생에. 왜냐하면 또 계획을 세워놓으면 거기로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는 오히려 무계획한 게 더 유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그리고 너무 계획을 하면은 그 계획이 안 됐을 때 무너짐이 생겨서. 막 실패자가 된 것 같고. 근데 또 계획 안 세우고 실패했을 때 어차피 나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근데 너튜버로 활동을 하다가 세상에 마상에 CE가 됐잖아요. 네. CE. 그러게요. 아니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회사를 차리게 된.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좀 연장선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제 친구들은 다 막 대기업 취업하고 로스쿨 가고 이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유튜브 한다 그러면 좀 무시당하는 기분? 또는 좀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너무 강했는데. 그때 괜히 미국에 가고 싶더라고요. 갑자기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라인 비디오 컨퍼런스를 한대요. 한국에는 전혀 없는 일인데. 야 그러면은 미국 가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보고 오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갔더니 실제로 막 디즈니 드림옥스 같은 글로벌 미디어 그런 공룡 기업들이 막 온라인 비디오에 대해서 막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한국 가서 뭐라도 해야겠다. 막 이런 젊은 날의 객기에 바로 창업하게 됐죠. 네. 그게 객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걸 보고 나 창업해야지. 맞아요. 말만 들으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사실 다 이제 그려놓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약간 지금보다 열정이 넘쳤죠. 그거를 다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 했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행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창업한 친구도 원래 19살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구글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꿈의 직장이라 사실 그 씬에서는 최고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저랑 미국에 같이 가게 됐었고 같이 가서 그걸 봐서 함께 창업을 한 거니까 되게 약간 인복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요? 구글에 다니는지 그 회사는 그럼 그만뒀어요? 그 친구는? 네. 저랑 창업하면서 퇴사하고 지금 이제 대표하고 있죠. 아 그 친구가 그 대표 같이 그 CEO 그분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대표죠. 진짜요? 맞아요. 아니 친구끼리 동업하면 안 된다던데 지금 10년 넘게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싸운 적 없어요? 다행히도 역할이 너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싸운다기보다는 서로 좀 보완해주는 관계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운명 공동체죠. 와 대박이다. 지금 소속 크리에이터가 300명, 누적 구독자 수가 2.5억 명, 누적 조회수 995억 해인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을 했잖아요. 이 말만 들어도 너무 뿌듯하죠? 진짜 신기하고 앞으로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들 또 디지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잘되는데 좀 도움을 주는 회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진짜예요. 그리고 유병재 씨, 슈카, 곽투부, 김미경 TV,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양보로의 정신세계,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TV까지 다양한 콘텐츠 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C, E라면 어떤 일까지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회사 운영이나 이런 단에서는 제가 역량이 안 돼서 많은 역할을 하진 못하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 영입이라든지 아니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같은 거에 좀 조언을 해드리거나 제일 중요한 건 이 사회 나가는 거죠. 그건 나가죠. 약간 또 성공한이시니까 또 딱 보고 아 얘 성공하겠다. 확신이 있었던 친구 그리고 진짜로 잘된 친구가 있나요 혹시? 왜냐하면 이제 데려오시니까. 진짜 완전 구독자가 한 천명 때부터 눈여겨보던 크리에이터가 있어서 누굴까 누굴까? 저희 영입팀이 그분이 아마 광주에 사셨는데 전라도 광주까지 찾아가서 영입한 분이 있어요. 누구야? 그분이 이제 장빗주라고 진짜 초기에 저희가 컨택해서 함께 성장해왔던 크리에이터라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죠. 아니 천명일 때 알았어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했죠. 지금도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회사를 옮기셨잖아요. 이제 거의 본인이 창업한 수준이죠. 스튜디오도 따로 만들고. 그런데 이런 거 사이가 안 좋아서 된 게 아니고 하면 너무 대단한 일이죠. 우리 김정원님께서 작년에 연세대에서 디지털 미디어와 크리에이터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교수로서 강연에선 소감이 너무 궁금합니다. 강연 중 제일 중요했던 부분을 1분 요약해 주신다면 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김정원님이 참 잘하셨어요. 저희가 짧은 영상을 만들기 참 좋네요. 1분 고! 일단 이제 모교에서 겸임 교수 제안을 주셔가지고 무려 전공 수업을 했어요. 3학점짜리.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수강신청을 해줬고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지금은 언론홍보영상학부인데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연대심반과라고 하면 다 메이저 방송국 가는 게 목표였던 친구들인데 디지털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성장해서 디지털 시장으로 나오면 더 잘 되겠구나. 약간 이런 영감을 받는 수업이었죠. 수강한 모든 학생들에게 선물을 돌리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선물이었죠? 그냥 이제 아무래도 크리에이터니까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최적화된 촬영 키트를 줬어요. 와, 촬영 키트? 삼각대, 거치대, 조명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명씩 선물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것도 다 혼자 생각해서 추진한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저 후배들이기도 하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선물도 해주고 싶고 제 수업 들어주는 게 고마우니까 감사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그럼 그거 준비하는데 혹시 얼마나 들었죠? 그렇게 많이는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약간 저렴이템으로? 네. 그럼 중간 정도? 아, 중간. 아, 너무 저렴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죠.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꽤나 의미 있는? 천 원짜리를 줘도 행복하지. 아니,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수업 내용은 또 뭐였어요? 제가 현업에 있는 분들을 많이 게스트로 모셨어요, 수업에. 그래서 뭐 CJ땡땡. CJ가 나면 안 되나? 다 얘기하셨는데요. 저 너무 놀랐어요. 이 정도면 뭐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PD님도 모시고 이제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커머스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모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다 보니까 그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또 학생들을 만나면서 반대로 본인이 이제 영감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혹시 있었어요? 일단은 진짜 재기발랄한 20대 초반의 친구들이다 보니까 생각도 되게 깨어있고 뭐 디지털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르고 완전히 그들은 메이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실에서 TV 채널 선택권이 없어서 너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일 재밌는 게 너튜브에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세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고 이게 미래구나 이런 거를 더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놀라운 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알고리즘으로 그것만 또 띄워줘요. 맞아요. 진짜 너무 신기한 세상이죠. 진짜 너무 신기한 세상이에요. 우리 신경희님께서 도티님 연예인 중에서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혹시 이분과 게임하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나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김연아 선수의 정말 엄청난 팬이었어요. 대학교 때 정말 다 쫓아다녔거든요. 승냥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엄청 좋아해서 제가 영상 편집을 김연아 선수 때문에 배운 거예요. 팬카페 활동하면서 팬 무비 만들고 싶어가지고 직캠도 찍으러 다니셨나요? 다 쫓아다녔어요. 아이스 쇼, 한국에서 하는 컴페티션 이런데 다 가서 인형 던지고 그랬는데 인형까지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너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김연아 선수 때문일 수도 있죠. 김연아 선수한테 감사하다고 전화했어요. 영상 편집, 빨리 남기세요. 제가 거론한다는 게 오히려 신뢰일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계시는지 아는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줬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멋있는 걸로 따지면 우주 1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되게 응원하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우리 연느님 때문이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어쩌면 김연아 씨에게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듣지는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음악 나올 때 음악만 듣고 저를 보기만 하잖아요. 그때 저도 김연아 선수처럼 표정 연기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아름답게 춤을 추고. 도움이 많이 되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랑 같이 게임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승부욕이 있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동계올림픽 게임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상상하는 거죠. 상상만. 나중에 드래곤볼 모으면 그때 한번 소원으로 들어볼까. 소원으로 이정현님께서 저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요즘 블로그랑 인별그램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없어서 계정을 지우고 다시 시작한 것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계속 올리면 반응이 올까요? 일단은 세 번이나 도전하신 거잖아요. 그 세 번을 도전하기까지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 계속 올린다는 건 계속 고민한다는 거고 그 고민 속에서 내 장점이 또 발견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응원하고요. 그 과정들이 분명히 결과가 어떻든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당연하죠. 편집적인 능력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럼요. 그리고 이게 주변에 보면 너튜브 하고 싶다라고 말한 지 1년이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하진 않고. 하진 않고. 근데 이분은 도전하는데. 참고로 그 서준맘. 제 지금 너튜브도 35만이 넘었는데 네 번째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도전하세요. 늡니다. 늘어요. 3882님께서 우리 초등학생 4학년 아이가 너튜브가 꿈이에요. 지금부터 자기 얼굴 찍어서 올리고 싶다는데 사실 뭐 딱히 콘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라 남편이랑 제가 열심히 말리고 있습니다. 도티님이 조언 좀 해주세요. 저희 어릴 때 웅변 학원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말을 잘해야 된다. 자기 표현 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너튜브에 콘텐츠를 찍어서 올린다는 건 불특정 대상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거고 자기 표현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아이들은 개인정보 같은 부분들은 조금 생각이 짧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 카메라에 집 주소가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개인정보 같은 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것만 잘 교육하신다면 충분히 가족끼리 함께 운영하는 채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추억 앨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저도요. 왜 말려요, 이거를? 그냥 하면 되고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막 캠코더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저는 어렸을 때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거 너무 좋은 추억일 것 같습니다. 대신 올리기 전에 엄마, 아빠가 늘 한번 확인 한번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콘텐츠와 컨셉을 잡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하다 보면 사람들이, 대중들이 내 장점을 대신 발견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피드백도 열심히 읽어보고 그 속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도 잘 판단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되면 컨셉이든 컨텐츠 주제든 생기지 않을까 아,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컨텐츠가 없어서 갑자기 하지도 않는 캠핑을 하고 키우지도 않는 동물을 데려오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미리 다 경험을 해보시는 게 네,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정님께서 도티님, 스스로는 정말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된 컨텐츠도 있나요? 그러면 일단 밀고 나가는지 아니면 빠르게 포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죠. 폭망했던 거. 아시겠지만 오히려 막 너무 힘주고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그렇게 해서 1, 2만 뷰밖에 안 되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움과 그냥 데일리 컨텐츠의 느낌인데 저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뭔가 막 더 고퀄리티로 하고 싶고 막 더 화려하게 하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색해지는 거죠. 제가요. 실제로 집에서 편하게 쇼핑템을 찍었어요.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집에서 그냥 상에서 근데 그거는 100만 뷰 넘었고요. 이번에 각 잡고 막 이것저것 편집자, 피디 다 고용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1만 몇 점, 1만 뷰 나왔거든요. 너무 공감해요. 진짜 유튜버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와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예요? 저는 어쨌든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20분짜리 영상을 100명만 보더라도 누군가의 2천 분을 책임지는 일이잖아요. 그런 사명감을 좀 계속 가지려고 되게 꾸준히 노력하고 계속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시간을 아깝게 하지 말자. 이게 약간 좌우명이죠. 대신 내 시간을 투자할 테니. 그쵸. 6564님께서 저는 도티님을 처음 봤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어느덧 공시생이 되어 올 한 해 열심히 공부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데 뭐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 진짜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저 10년째니까 10살이었던 친구들도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를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멋있게 커준 친구들을 보면 되게 고맙고 자녀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고 서로서로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런 사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저희는요. 광고 듣고 우리 도티님이랑 같이 인사할 테니까 인사할 때까지 기다려주 이혜영님께서 저희 딸이 11살인데 도티님 엄청 팬이에요. 지금도 같이 라디오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해요. 도티님 너무 좋대요. 라고 하는데 이름 남겨주셨으면 제가 불러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이혜영님 따님 11살 엄마 말씀 잘 듣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하니까 항상 부모님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요. 안녕 우리 지효래요. 지효 지효 안녕 지효야 이모도 학습으로 응원해요. 사실 초대한 이유가 방학이 된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였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꿈이라는 건 진짜 멋있는 일이고 언제 발견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저도 항상 여러분들의 멋진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박수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뭐 내일도 쌤들이랑 같이 수다 떨러 와주실 거 없죠? 저희는 끝복으로 아이브의 아이엠 들으면서 내일 쌤디랑 수다 떨려요. 안녕 보이는 그대로야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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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